지금 혼옷이랑 캔푸드 가져오신 분들 여기 계시고요 이제 에피타이저가 드디어 8코스 아비즈담에 나갑니다 토마토 게스파초랑 구아카몰리 그리고 비트칩 김성모 셰프님의 에피타이저 이제 나가십니다 주아카몰리, 토마토 게스파초, 비트칩스 와서 들어와서 가져가요 셰프님들도 다 가지고 나가세요 설명해주세요 셰프님들 그만, 렛츠고 와 와 주아 핸드폰 빼라 그만 쓰여 내가 사진 나중에 다시 줄께 빨리 빼 빨리 저희 디디스턴이 셰프님들이고요 저거 스푼 혹시 그냥 먹는 거예요? 스푼 드려요 스푼 줘야지 아니 빼지 말고 드려 그냥 그냥 야 이럴수가 뭐지 선생님?